아찌르는 처음 해봐요 아찌르는 처음 해봐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보신 다음에 피리안과를 들리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간담회 이야기는요 롤 끝나고 이렇게 로딩하면서 이렇게 좀 할게요 간담회도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별일이 다 있었지 거기서 이제 만난 BJ분들도 있고 친해진 BJ분들도 있고 내가 근데 거기에 거기에 원래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더라 거기 보니까 어떤 식으로 오냐면요 어떤 TV는 어떤 채널은 BJ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었어요 연회장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테이블이 동그랗게 동그랗게 있고 앞에 무대 있고 이런 데서 간담회를 했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게임 BJ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이제 안내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원래 있던 사람이 바이제이 TV라고 BJ분이 두 분이고 한 분은 매니저분인가 한 분도 매니... BJ분인가 해서 총 BJ가 세 분인거야 돌아가면서 나오시더라고 그 TV는 어 그래서 그 세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사자왕TV라고 해서 이제 롤 소라카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분은 이제 자기 매니저분이랑 같이 오셔서 내가 그 두 분이 또 친하시더라고 또 나는 뭐 할 수 있는게 없는거야 거기 가서 처음 가가지고 아는 사람도 거기 해가지고 되게 뻘쭘하게 있다가 에 온 기억이 있네요 다고니랑 같이 가는거 어떠냐고요 다고니가 이제 지금 정신이 되게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다고니가 기르던 강아지 중에 두마리를 길렀는데 한마리는 이제 코니 한마리는 코니고 한마리는 이제 달리 니달리로 죽은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두마리가 있는데요 한마리가 지금 죽었대요 아파 원래 좀 아파했는데 요즘 아팠는데 애가 좀 많이 몸이 안좋았나봐 그래서 어 강아지도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넜고 그리고 또 지금 상당히 안좋은게 그 친구 컴퓨터가 또 망가져가지고 어 또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PC방가가지고 방송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UFO 마이크만 딱 가져가가지고 PC방에서 방송했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요즘 되게 바빠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 나 계속 얻어맞네 아 토크 중심이어가지고 지금 너무 얻어맞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치 군대도 얼마 안남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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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또 한분 저랑 이제 그 테이블에 유일하게 혼자 BJ 혼자 온 방송이 또 하나 있었어요 티버누나님이라고 방송 시작하신지는 이제 한 두달 정도 되신 분인데 어 두달 정도 되신 분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신이 없네 아이고 내가 진짜 자크까지 올 줄 내가 꿈에도 몰랐네 진짜 하 야 이거 간담회 얘기하면 이거 게임을 못하겠는데 이거 걔 발리는거 아냐 와 하 여하튼 뭐 할 얘기는 해야되니까 허 할 얘기는 해야되니까 다곤이랑도 못갔고 유림이랑도 갈까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유림이한테는 내가 말을 너무 늦게 했어요 이미 신청이 끝난 상태였어 타운 혼자 잘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고 거기서 이제 만난 BJ분들하고 이제 합동방송도 지금 생각을 해놨고 얘기도 했고 하니까 컨텐츠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그런 상태에 뷰븐 사라졌어 뷰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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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어 리드 니아야 난 얘기했다 난 얘기했다 중화도 맞고 아즈리가 되게 정신이 없는 챔피언이구나 얘는 뭐 토크하면서 할 수 있는 챔피언이 아니네 사실 헐 마쿠가 아 마나 너무 맛있었다 엄마 잭슨이 저 마나가 오면 돼 저 노마나라서 괜찮을지 이응 아 쿤람이구만 나이스 엄마 무서워 아 진짜 무섭다 무서워 되게 재밌게 갔다 왔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그런 소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되게 놀랐어 솔직히 그런 기대를 잘 안 했거든요 되게 열심히 그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밥만 먹으러 간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의외로 얻은 수확이 얻은 수확이 많습니다 야이씨 무지갖고 하차 따악 따악 아 엄청 말렸다 큰일 났다 아 와 와드를 박으러 가는 순간 자크가 있을 줄이야 젤리 같은 놈 저거 꺼망 젤리 저거 미쳐버리겠네 힘들어 미드 있으면 조심 WQE 콤보가 된다고? 그니까 마나가 없었어 어렵다 얘들아 미드가 없다 나랑 분명 얘기했어 조선인지님 어서 오세요 오케이 피해주고 우와 지금 이거 이 상태 지금 딜리오 굉장히 괜찮습니다 마나가 지금 벌써 반 마나 라서 아 방금 딜리오 굉장히 괜찮았는데 나 점화 어디서 뺐죠? 아까 뺐어? 아 그래? 아까 저기 자크한테 건 게 점화였어? 진짜 답이 없네 그렇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빡치겠다 제 입장에서는 아 근데 마나만 있으면 참 좋은 챔피언인 것 같은데 그쵸?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아 아 아 진짜 마나가 없네 으어 와 으아 으아 미친 와 개 시컵했다 와 저 레벨 30이에요 30 찍은지 꽤 됐어요 쟤 크흐흐헥moi 그런데 아제론 처음 해봅니다 머리털로 하고 처음 해봐 이 congratulations CC랑 먹어야겠다 엄마 서alah tek 필 // 그렇지 워어엉 우어엉 언행 맞아요 언행이요 3년째 언행이죠 Help me, pls help help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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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토를 할아버지가 정정한거 보니까 내가 뺏기뿐이 좋네 되게 정정하시네 걱정 안해도 되겠어 그치? 미아핑은 열심히 찍어줍시다 530은 진짜 노답이다 저 갈게요 블루좀 주셈 저 이거 주셔야됨 저 이건 주셔야됨 감 감 감 감 어디가? 잭스님! 하하 지금 퀸이 급한게 아닌데 급하구나 잡았네 나이스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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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기시 아우 블루가 있으니까 타워가 나가네 하하하하 블루가 있으니까 타워가 나가네 나이스 와아 아아 죽여 제발 죽이세요 와아 그니까요 세 번 죽었어 내가 마공 악에게 벌써 완성이 됐구나 좀 살이 사놓기 살이고 있는데 더 이상 살았다가 나 살이 나올 것 같은데 할래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보니 라면 사리야 내가 와 미치임 으으으 으흐흐흐흐흐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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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단발마의 비명과 함께 그는 사망에 이르고 아지르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나와봐 나와봐 안데리그니까 나와봐 어렵다 진짜 어렵다 저는 이 쫄따굴 부리길래 아 애가 약간 만령병장 포스가 나면서 좀 그래 괜찮구나 애가 좀 애가 그래도 할만한 친구구나 싶었는데 전혀 아닌데 나는 만령병장 포스인데 저 할아버지는 거의 원 저기야 주임원사야 행복한 포스가 나 왜 이러면 안되지 발리지 조선인님 스티커 조선인님께서 스티커 하나 선물로 41%의 서포터 카이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답이 없다 블루도 뺏기고 다른 라인은 좀 잘 풀렸나 탑도 조금 힘들고 지금 나만 지금 꼬인 거지 내가 지금 3배스지 그런거네 나만 좀 잘 버티면 나만 좀 잘 버티면 되겠네 도로 올라오다가 말았어 올라오나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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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 자크 자엘 하고 승부 피토르가 뒤에 있고 야! 으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흐핫하핫하핫핫 어머니 소라카 소라카 가보고 싶다 아이고 답이 없네 이거 진짜 빅토르 올라오는 거 봤는데 백팀 찍을 걸 그랬다 너무 그냥 따라만 갔네 쫄래쫄래 그냥 에이 이러면 안 되지 거의 뭐 마트 가시는 장보시는 어머니 따라다니듯이 그냥 따라다니기만 해가지고 이야 으아 일단 나는 버리는 캐릭터로 지금 생각하는 거 같아 좀 있으면은 이제 070 인터넷 전화 끊거든요 저는 일단 버린 캐릭터로 보고 있는 거 같고 아우렐리온 소리 은근히 잘 컸네요 그 다음에 이즈리얼이 그래도 킬을 많이 못 먹긴 했지만 그래도 바텀 자체는 잘 풀렸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인의 성장도 굉장히 많이 막아 놓은 거 같고요 쓸데없는 분석을 한 거 안 잤죠 이 거에 그냥 내 CS 하나 더 먹었고 얘들아 여기 없어 미드가 계속 사라졌어 친구들 블리즈 몸을 사려주시길 바라 아직은 아냐 왕군님의 핵심 문제의 핵심 아닌가요 그런 거를 일찍 하면은 공개를 해버리면은 재미가 없어 어? 그죠? 그런 거는 일찍 공개하면 안 돼 재미가 없어 들어가 또 올 거 같아 자크랑 켄치랑 지금 정글에서 놀고 있고요 빠져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아 진짜 아 나 만련병장인데 하필이면 상대가 이 씨 어? 행보관이네 아 짜증나 만련네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제가 또 또 또 또 또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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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건 뭐야 어떻게 해 아 이렇게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주는 방향으로 갑시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또 마나가 없네 블루를 셀프로 뭐가 되나 셀프 블루입니까 셀프 블루입니까 셀프 블루 가능할까 무섭는데 죽는 거 아냐 뭐 아니 너 혼자 뭐하게 야야야 빠져 빠져 걔 아파 걔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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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절약하실때 절약하실때 됐으면 좀 그만 좀 오시지 계속 미드로 달리시네 그냥 좀 빠져 제발 아이고 와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어 이렇게 죽었네 하이씨 진짜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워 아 헐 이제 내 제가 이제 정치 당선될 각이죠 네 제가 당선될 각입니다 저거 뭐냐니까라는거 보니까 쟤가 왜 키웠냐는거 같아 근데 나는 키우고 싶지 않았어 자기가 혼자 잘 큰거지 나는 어쩔 수 없이 두드려 맞다가 이렇게 된거고 어 정말이야 진심이야 친구들 믿어주길바라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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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과 게이게임 야 이거 가져야지 어떡하건네 이거라도 도와줘야지 어떡해 그지? 이거라도 도와줘야지 어떡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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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이미 인간이 아니야 탈인간이야 야 카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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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라니까 왜 아이고 아이고 두야 아이고 하지말라니까 어 저 레이저 피하게 은근히 스릴 넘치네 이거 알아 알아 빠져야 된다는 것도 다 잘 알아 오케이 이런식으로 짤짤이 데미지를 줍시다 답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으어? 죽였다 야 제발 죽어라! 오케이 아휴 어 뭐야 아엥 오후후 아 자크가 살아난다는 걸 내가 깜빡했네 킬추했으면 큰일날 뻔했어 여러분 저 이제 롤 잡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파 불토록 뭐임? 오구야 없어 없어 하아 빅토르 진짜 조져야되는데 정답은 빅토르다 9킬이라고? 저 어디서 그렇게 나는 5킬 밖에 안내줬는데 어디서 9킬 주워서 먹고 갔대 황당한데 이거는 조금 황당한데요 어디서 주워서 먹은거야 블루 사와야 되는데 블루 마나가 부족한데 네 아 네 안에 있지? 그렇지 그럴 줄 알았지 가렘 블루 먹었다고? 이 자식이 미쳤나 지금 나 완전 군둥 활동하고 있는데 괜찮아 아이고 오케이 좋아 굿 와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휴 괜찮아 나는 어차피 죽는게 예견이 돼있었어 그래도 070은 아니니까 다행이야 오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이거 데미지 들어오는거 봐 미쳤다니까 하하하하 아즈르 만화 없으니까 다 발리네요 아 만화가 있어도 발려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만화가 있어도 발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미련은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 하하하하 너무 아픈데요 아 궁으로 밀고 피르딜 넣었다면은 괜찮았을거라고 그게 만화가 있어도 그런 판단이 됐을까 내가? 과연 저는 저 스스로를 못 믿습니다 아 아 아 아 아재 군대가 왜 여기 있어? 말련병장이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워눔 이뤄야 되는데 리프 타워눔 이뤘고요 오 야 와 아 7데스라니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하다 우리 팀한테 이건 내가 패배의 원인이죠 네 와 저 자크 엄청 날아다닌다 야 너라 내가 뭐라고 할 그게 없어 연군이 없어 어이구 속속 퇴친을 파워에 W수만 빨리 민다고요 그 중요한 사실을 왜 이제야 이제 알았으니까는 질 것 같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지겠지 와 진짜 너무 아깝다 자 저거 죽었고 뽀뽀뽀 오케이 또 없어? 히트홀 어디 갔어 오케이 오케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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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먹고 좋았어 우리 팀 욕 먹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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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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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블루 먹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무슨 건설업체실래 저런 포탑을 불법으로 건설하시는 겁니까 가설물이야 가설물 가설 건축물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소리 귀엽네 나중에 인기 좀 있겠네 나중에 오케이 철거됐네요 불법 철거 불법 건축물이라고 철거한거야 잡군덤들 감 감 감 감 감 감 네모네모님 얻어오세요 오케이 야 야 우리한테 드래곤이 또 한 마리가 있었네 대박이네 이거 어 아 야 미친놈 하하하하하하 아 자크 엄청 날아다니네 진짜 아 아 방금 괜찮았는데 그치 잘가요 가시는 분 안녕히 가시고 아 진짜 방금 괜찮았는데 너무나 아쉽네요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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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aspects 하하 빅 하하하하 페르메시 rale achei 죽여버리자 베인도 컸어? 베인은 못 컸던걸로 기억하는데 베인은 못 컸어 아직 내가 딜을 안맞아봐서 그런가 문제는 내가 안 컸어 그게 문제야 가장 큰 문제지 없네 태워 우리 뭐야 정글 정모야? 뭐야 이거 반갑게 시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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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무리하지마 무리노노 마라가 엄청 모자라는구나 마라가 엄청 모자라는구나 어? 와 닫고 나 와드를 막 아이고 짤렸어? 아이고 가자 친구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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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아 아 머리 아이 아 아 아 그래 이즈가 먹어야지 나는 지금 먹으나마나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즈가 먹어주는게 중요합니다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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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통 덜 받을 것 같아 야 오케이 자크 자릅시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쟤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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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쟤네 올라왔다니까 뭐야 아이씨 무서워 와하하하 진짜 무섭다 야 야 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천의 기전법이죠 이게 바로 쟤넨 어떻게 잘라 하하 말이 안되지 친구들 여기 눌렀고 너네 넌 전화 걸려주니까 여기 가고 오케이 아 사이다 아 사이다다 가자아 하하하하 워호 좋았어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놈 잡아 저놈 잡아 저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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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치 야 저게 사내 빠지고 먹을 수 있을까? 4킬로많이 어서오시고요 난 봤어 난 봤어 난 봤어 그치? 아 나 이제 드디어 제가 제 진까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좋아 갈수록 아디를 더 잘해져 발전형 BJ입니다 바론까지 먹고 이걸 엽전시켰습니다 좋아요 템 뭐가죠? 라일라이 뽑고 그 다음에 존야 정령을 가 정령 가면 안돼 존야 가자 존야 심연의 홀 홀 심연의 홀 저도 존야 갔네 나도 존야 가서 생존율을 좀 높여야겠다 오케이 일단 갑시다 오케이 야 우리 잘해 잘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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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금 세탁 세탁 거의 완료됐죠 네 397입니다 이 정도면은 평타 쳤다 사실은 개 발렸는데 평타 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어 수준이야 아주 잘했어 텔로 바로 오지 이 친구들 얼마나 무서운 친구들인데 이게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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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자 일단 싸우면 안 돼 합류하고 싸워야지 그치? 어 저도 그런 정도의 머림이 있습니다 야야야야야 가지마 가지마 됐어 파워 세우고 안 맞고 오케이 아이고 죽었어 인마 잘가라 안녕 하하하하 가자 가자 야 이제 빅토르 유통기간 끝났습니다 게임 오바에요 게임 오바에요 가자 아 아 어 어 으악 으악 난 빠진다 아이고 아이씨 받는디 그래 나의 복수를 아 저 녀석 생각보다 강력한 녀석이야 내 포탑 나갔고 괜찮아 저 정도는 아 바론 다 죽었네 용준비 용산기초 용준비 님들아 빠지고 용준비 가렌은 왜 굳이 왜 굳이 저렇게 움직이지 제 친구 오케이 됐다 대박 싸워라 아이 깔아 용이 먹겠다 들어갔다 그래 잊었으면 져 진짜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잊었으면 져 저 가자 어 어? 어, 이나스도 우리 있는거 봤어 오케이! 야! 마지막 진행! 오오오오오오오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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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헿 오케이! 아 이제 잘해요! 좋아 아시르크판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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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역전은 이렇게 짜릿하게... 제가 사실저음에 발렸던 이유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드리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거에요 너무 그거 하면 너무 초반부터 이겨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나도 잘 들어주고 좋네요 합시다 미드 미드 미러 미드 쭉 밀다 친구들 만렙 찍으니까 이게 빛이 나는구만 뭐야 저거 왜 저렇게 커 시스를 엄청 먹으니까 빠지고 어 나 마라가 없다 방금 뭐야? 이상한 애물파전이 달려왔는데 이상한 걸 본 것 같은데 방금 마라가 없거든? 이걸 어떻게 해야될까? 어디가 자 저거 좀 먹자 없네 오케이 야 대박 와 이건 먹었지 이건 먹었지 야 이거지 그래 이거야 야 짜식이 좆 게잇 아유 저걸 내가 죽네 깝다 그지 애들이 마방을 안 갔구나 야 자크만 마방이 있고 자크만 마방이 있고 치면에 허얼을 써야 돼 치면에 허얼 오케이 야 이걸 이겼어 대박이다 진짜 우리 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멘탈 나갈뻔했는데 이거는 팀원들 다 줘야돼 다 줘야돼 이거는 수고하셨습니다 아 딜량도 궁금한데 아 아 사람이 아니 사람이 아니었네요 근데 저쪽도 저쪽에 빅토르 빼고 다 못했구나 그치 빅토르 빼고 다 못해갖고 지금 진거구나 빅토르만 이제 나 때문에 잘 큰거고 내 블루 내놔 이 개가식아 블루 내놔 아 죽어니 박건이 얼마나 좋아 세명이 블루 효과를 노렸잖아 아니지